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지난날 우리 하설 채널의 전설이었죠. 본물사건. 그의 주라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사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못 본 분들은 거기서 보시면 돼요. 그럼 봅시다. 제목. 제2의 본물사건. 임진뇌란. 원제. 아이 학원 원장님이 문자인데 좀 봐주세요. 참고로 이거는 어떤 맘카페에 올라온 겁니다. 먼저 본문에 앞서 학원 원장이 저한테 보낸 문자. 이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꽁꽁이가 수업 진행을 해보니까 이해력도 우수하고 발표력도 좋아서 오늘 칭찬받고 귀가했습니다. 다만 꽁꽁이 어머니 꽁꽁이가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장애가 되고 있어서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저학년이라 맞춤법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띄어쓰기와 자음, 몸, 획순을 바르게 익히지 못해서 쓰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또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도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이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게 아이 학원 원장이 아홉 살이라고 합니다. 아이 엄마한테 보낸 문자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이 아줌마가 태클을 거는 거거든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뭐가 걸린 걸까요? 뭐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이 아주머니가. 이 글에서 뭐 문제되는 거 보입니까? 왜 그러는지 봅시다. 저희 아들은 아홉 살이고 지금 독서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학원에서 내준 숙제나 책을 읽고 난 뒤에 독후감을 쓰는 활동을 주로 하는 곳인데요. 저희 아이가 이런 활동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서툴다는 거. 저 역시 이미 잘 알고 보낸 거고 또 숙제도 되게 하기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든 억지로 하게 만들긴 합니다. 물론 매번 엄마인 저랑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여하튼 받아쓰기 훈련을 시켜보면 보통 90점, 잘할 땐 100점 이런 정도는 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모음, 어어를 쓸 때 획을 반대로 하긴 합니다. 또 말도 많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 학원엔 여자아이들만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과 살짝 차이가 있을 거란 생각은 해요. 같은 반에 또래 남자아이들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 그런가 안 가겠다고 투정 부리거나 때려쓰지는 않더라고요. 평소 남을 챙기는 걸 좋아하는 성격에 서글서글하고 그냥 두루뭉술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하튼 지금 이거 저희 아이에 대한 평가 문자로 보이는데요. 저는 여기서 장애라는 표현이 너무 거슬려요. 그만큼 심각하니까 저렇게 강조를 하겠다는 건지 뭔지. 이거 뭐죠? 그냥 대놓고 물어봐야 되는 걸까요? 어른이 저도 아직 띄어쓰기 어렵던데 장애라니?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의견 좀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잠깐 설명드립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뭐뭐를 해야 되는데 장애가 생기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를 이 아줌마는 너그 새끼한테 장애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아니 이해가 안 되죠? 그럼 같은 엄마들한테 차발리는 거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애 엄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 발달이 아니라 수업 진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다른 엄마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전체 맥락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네요. 수업 진행을 함에 있어 장애가 된다는 뜻으로 쓰신 것 같은데 쓴이님은 발달장애 할 때 그 장애로 이해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앞으로 니들도 장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주무세요. 혹시 이건 어떠세요? 의사가 아픈 환자 가족에게 곧 사망하실 거예요. 올해는 힘드실 것 같아요. 이 둘 중 하나를 말해야 한다면 둘 다 사전적 의미는 같지만 더 나은 선택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것도 똑같다고 할 건가요? 저기요 애기 엄마. 의사는 말이죠. 환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사망이란 말 안 쓰고요. 곧 이건 곧바로 곧장 등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고 오래되지 않아 이거는 기간을 내포하는 말이랑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냥 맞춤법이랑 띄어쓰기가 부족하니까 지도해달라고 하면 될걸. 학원 원장 센스가 없네요. 저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뭐 빙빙 돌려 말았는데 기분 좀 나쁘다 이거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맞춤법 띄어쓰기 당연히 부족한 거 아닌가? 어쨌든 국어 학원이니까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고 보내는 건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 기준을 너무 높이는 걸 둘러 표현하나 봐요. 모집을 하고 보니까 남자애를 여자애들만 다니는 그런 반에 넣었더니 비교당하는 것 같아요. 이걸 잘해서 좋아해서 보낸 게 아니라고. 아니 맞는 표현을 쓰셨는데 단어 뜻을 오해하고 거기에 네가 꽂힌 것 같아요. 혹시 이걸 문제 삼을 생각이었다면 그러지 마요. 부끄러워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이건 문해력 문제가 아닌 부분이에요. 아니요. 문해력 문제가 맞습니다. 뭔 소리야. AI도 그런 말을 안 한다고. 만약 AI가 보낸 거라면 저도 기대 안 했죠. 인간 소통. 더 나은 표현이 있다면 더 나은 걸 써서 소통을 오해 없게 하는 거. 이게 낫다는 거죠. 제 말은. 아니 아무리 봐도 정중하게 문자 잘 써줬는데 왜 이래요? 문해력 차이 진짜. 옛날 맘카페에서 형편껏 준비해주세요라는 글에 개 난리친 학부모가 생각납니다. 혹시 너 아니니? 아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못 보고 저기서 장애라는 말 뜻도 파악 못하고 그냥 단순히 거기 꽂혀가지고 사람이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려고 하네요. 그냥 듣기 좋은 꽃노래나 아니면 이런 관심과 애정조차 아깝다고. 아이씨 나도 엄마지만 무서워요. 이런 학부모. 헐. 단어 이해도 못하고 계시면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써도 되니 안 되니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저도 관심 많이 가져주고 챙겨준 것 같아서 되게 고마워할 것 같은데 본인 아이와 아이 성취도와 관련해 쓴 것도 아니고 말이죠. 상황상 장애가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걸 그냥 그 단어를 쓰면 되니 안 되니 이딴 소리나 하고 있어요. 어우 이건 이상한 걸 넘어서 좀 무서워요. 아줌마. 아니 띄어쓰기 장애. 맞춤법이 장애가 될 일이. 어? 저희 집 아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답글 다신 분들도 그게 장애가 올 수 있으니까 네 새끼들 케어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요. 학부모한테 장애라는 말 안 써요. 그리고 니들 보니까 성향이 T인 것 같아요. 저는 F라서 듣기에 더 나은 선택은 없었나 이걸 고민해 볼 것 같다 이거예요. 아니요. 저도 F예요. MBTI 상관없고요. 그냥 네가 이해를 잘 못해서 기분 나쁜 거 맞다고요. 장애라는 단어에 꽂혔다고. 여기서 아무리 많은 분들이 그런 뜻이 아니라 해도 못 받아들이겠네요. 그냥 이럴 거면 원정 선생님한테 항의를 해요. 왜 우리 아이한테 장애라는 표현을 썼냐고. 참 답답하네. 너도 T 세요? 자녀 발달에는 덜 쓸수록 좋은 단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자야겠어. 장시간 글 쓰다가 순간 아이 아침밥이나 해두고 지침을 해야겠어. 예? 아니 저게요. 여기서 MBTI가 왜 나옵니까? 자녀 발달에는 어머님 같은 니 같은 태도가 더 안 좋을 것 같다고요. 진짜 MBTI 들먹이는 이렇게까지 들먹이는 사람들 과학인 것 같아요. 아니 따지면 원장님이 사과할 것 같아서 더 속상하다. 학원 원장이 학부모와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 그냥 굽히고 나오겠죠. 제가 그걸 따지겠습니까? 아니 무슨 맘충 취급을 하세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장애라는 표현이 학부모들이 듣기 굉장히 껄끄러운 표현. 아니 보통 사람들도 그러지 않나요? 좀 특이한 분이긴 하네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력장애. 시력에 걸림돌 너무 심각성해서 차이가 극명해요. 듣는 사람 조급해진다고요. 저는 그냥 특이한 면이 있네 이러고 넘어가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세상에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이젠 저도 지치고 인정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아니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건데 여기도 그래 댓글마다 다 달라서 문외력 좋은 척 하면서 헐뜯는 분들 너무 많네요.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공감 하나도 안 해주고 자기 머리는 못 깎는 법인데 매사 얼마나 객관적일까 참 부럽습니다. 아이고 원장님이 잘못했네요. 그냥 걸림돌이라고 하시지 그랬나. 아휴 네? 우리 아이가 걸림돌이라고요? 이런 생각 바로 할 것 같아요 너는. 그죠? 끌 끌 끌 끌 끌 공감합니다. 걸림돌은 기분 안 나빴을까? 아니 우리 아이가 장애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아이가 걸림돌이란 말이 어찌 맞아요? 예를 들어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되게 힘들어하니까 나는 수업 흐름을 위해 점검 부탁드려요. 이게 낫다고요 나는. 사전적 의미 이 빠른 소리라고 하죠 이걸. 제 생각인데 만약 점검이라는 말을 진짜 썼으면 내 새끼가 기계야? 이러면서 더 난리치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와 학부모 상대하는 직업인 분들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렇게 꼬아듣고 불만을 품을 수도 있는 거군요. 친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 방해가 된다고 했으면 더 나았을 거라니 헐. 방해가 된다는 건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고 장애가 된다는 건 아이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 방해된다는 표현이 차라리 더 나았다고요? 이걸 아이한테 장애가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앙심을 품어내단다니. 아이고 원장님 도망치세요. 공감합니다. 속 터져요. 말을 해줘도 저 단어를 굳이 왜 썼냐고 하잖아요 지금. 말이 안 통하면 답이 없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고 갑니다. 아니 완성도 되지 않은 띄어쓰기가 소통의 방해가 될 수도 있죠. 방해라는 단어는 안 된다는 건 무슨 논리세요? 혹시 이건 어떠세요? 의사가 아픈 환자 가족에게 곧 사망하실 거예요. 올해는 힘드실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를 말해야 한다면 둘 다 사전적 의미가 같지만 더 나은 선택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똑같다고 할 거예요 이것도? 아니 지금 50명이 넘는 사람이 별거 아니라는데 혼자 그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남의 말 안 듣고 조언도 안 듣고 어쩌라고요? 그럼 이것도 어떠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글 자체 지적에 사람 죽는 얘기까지 두 개의 타격감이 비슷한가요? 아이 글... 띄어쓰기 좀... 아이 글 자체 지적이랑 사람 죽는 얘기까지 두 개가 타격감이 정말 비슷해 보입니까? 아까부터 계속 같은 댓글 복사 붙이기 하고 있는데 그냥 정신 아프신 분한테 학원쌤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가 이겼어요. 아니요. 좋은 예가 있어요.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힘들어하니까 더 나은 수업 흐름을 위해 점검 부탁드려요. 이게 더 듣기 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노하우 아니냐고. 뭐냐고 저게. 장애라니. 책을 읽으세요. 책을. 아 여기 있는 엄마들 진짜 너무 착하다. 댓글 보니까 쏙 뒤집혀 뒤지겠네. 경계선 지능장애 같은데요? 책을 읽는다고 나아질 게 아니야 이건. 그리고 이를 본 다른 커뮤 댓글입니다. 댓글 1번. 이미 저 아줌마는 답을 정해놓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냥 저 학원 원장은 같이 욕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안 그러고 있으니까 이 악물고 우기는 중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2번. 부모의 지능을 보니까 저 아이가 잘 자라는 데 있어 너무나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얘기해집니다. 아니 이런 거지같은 답장내들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저렇게 남의 말 하나도 안 들을 거면 도대체 왜 글을 쓰는 거야? 댓글. 그게요 이거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이런 거지같은 꼴을 당했고 기분 나쁘다. 그러니 니들도 이게 나쁜 말이 맞다 맞장구 쳐주라. 나한테 무조건 공감을 해줘. 이거예요. 와 이 와중에 티로 몰아가는 거 진짜 어쩔 거야. 미천 다 드러나네. MBTI를 언급하더니 어질어질합니다. 이 아줌마 나중에 운동회 할 때 장애물 달리기 한다 그러면 아가리에 거품 물고 바로 자빠지겠네? 꿀꿀꿀꿀꿀꿀. 학원은 아이가 아니라 아줌마 본인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애들뿐만 아니라. 아니 이거는 뭐 단어였다. 와 아니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했으면 뭐야 내 새끼가 문제야 라는 거야? 이랬을 겁니다. 그죠? 그냥 이 아줌마는 그냥 기분 나쁜 거 편들어 달라는 거예요. 와 어질어질하다 정말. 진짜 내 마누라가 아니라서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죠. 이 사람들도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가 하고 싸우는 거 아니라니까. 감사합니다.